카드를 드리겠습니다. 내 행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갑자기 인사 자 받으시죠. 바이바이 이따가 바이바이. 김현미 오빠는 지금 우리가 이러는 걸 모르고 있을 거야. 모르고 있을게. 응 다양하고요. 일단은 어디서 살까요? 치즈를 일단 하나 샀어요. 내가 언제 하면 혹시? 사가지 치즈들은 1800원이고요. 하나에? 아니요 이거 라면은요. 아 한도는 지금 4만 원 정도 trong도 있어.. 오 너무 비싼데. 여기서 사예요. 4만 원. 네 4만 원 있었습니다. 자 아이pieces 사고! 어 사고! 아니아니아니 안돼 fences에lla1 안돼요. 지금 사마자 있었습니다. 앉으세요. 오우.